또 하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뭐 이런 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것을 했죠. 이화영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판사들 3명이요. 저거 다 불공정해요. 저 판사들. 바꿔주세요. 바꿔줘. 판사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. 김현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틀 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변호인이 향후에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될 재판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.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검찰 관계자가 어제 저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 기자들 앞에서 반박을 했습니다. 1년 넘게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1심 선고를 앞두고 기피 신청하는 경우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.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일종의 재판부 쇼핑을 하려 드는 겁니까?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. 검찰 관계자. 기피 신청 때는 절차 중단으로 이화영 씨의 구속 기간이 플러스 늘어나는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요? 이거 말이에요. 정말 이화영을 위한 게 맞습니까? 누구 뭐 보수를 위한 거 아니에요? 뭐 이런 취지.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. 장최관 말씀하시죠. 사실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건 처음에 판사들이 배정됐을 때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거나 직간접적 인연이 있을 때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니 신청하는 것이지 1년 동안 받을 재판 다 받아놓고 이제 선고만 앞두고 있거든요, 거의. 선고 직전에 하는 건 이거 내가 유죄받을 것 같으니까 분리해서, 불안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. 그래요? 사실상 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다고 보면 되고요. 그런데 이 시간 끌기로 인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속 기간이 계속 연장되게 됩니다. 연장돼요. 지금 구속 기간 빨리 끝내고 정리하고 싶은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간절한 소망으로 보이잖아요.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이화영이 구속 더 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건 하루라도 늦춰야겠다라는 그런 이중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요. 재판부에서 지금 계속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그 결론도 좀 빨리 내려야 될 것 같고 그 결론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재판과 선고까지도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어요. 유독 김명수 대법원 체제, 지금도 김명수의 아이들이 재판부 주요 포스트에 남아 있는데 재판이 이렇게 질질 끌어지고 주요 재판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은 통계로 다 나오는 거잖아요. 뭐 하는 겁니까, 이게? 뭐 하는 겁니까, 이게?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저렇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어제 이화영 씨의 재판이 열렸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 열렸어요. 7분 만에 재판이 끝났습니다.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재판이 있거든요. 다음 주 화요일날 재판도 열릴 수 있을지 말지 불투명해요. 따라서 지금 재판이 계속 늘어지고 있는 것인데 재판부 기피 신청도 일종의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.